자, 감각을 볼 수 있는 개그감들을 볼 수 있는. 먼저 김영철 씨가 개사해온 소망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. 네, 성시경의 거리에 해설을 제가 개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. 뮤직 스타트.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만약 녹화하다 보면 개인기를 마주치지 떠오르는 하춘하시 내 사랑하는 개인기 한 방에 참 꿈꾸기 힘든 재주라는 걸 또 한번 느껴보는 올해 번역 일이 들어왔지 또 어떻게든 해냈었지 책 제목은 누가 말해줄 것 같아 아, 나 석진 씨 뭐하는 거예요? 이번 책이 대박나면 개인기 안 누면 안 돼. 계속 번역 제안 들어오면 노후는 이제 인쇄로 모두 해결한다 날 그리는 날 부르는 PD님들 부담 갖지 말아요 돈은 영어로 벌게 나서보면 시청률도 올라간다 무도라쓰 나갔을 수많은 내 자비가 보여요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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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